마이크의 진술 투명 오빠 좋아? 응 응 완전히 여기왔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난 느낌이었던 것 같아 기적 기적같아? 그렇지 기적이지 무거웠다. 육태하고 싶다. 다행히 뽐뽀. 적당히 하세요. 다행히 뽐뽀.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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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지쳤어 오늘? 너무 힘들어. 수식이 해무신지 너무 귀엽잖아! 이 엄마들이 너무 웃겨 엄마들이 너무 웃겨 여기 봐봐 얘들아 단아 오늘은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보자 바로 수영장 아기 수영장이에요! 처음으로 수영하기! 고고고! 아빠는 지금 열심히 조립 중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기다리고 있지요 기대돼! 기대돼! 수영장 기대돼! 부러워하는 거부터? 부러워요 오 됐다 물을 막기 전에 위치를 정하고 아 그래야겠네 이건 안 해? 아 펌프가 있어? 그럼 펌프 있는기만 체포도 해주라 샵샵샵샵샵! 근데 이거 가지고 먼저 하네 기계가 없나? 우리 집에 없나? 아빠는 할 수 있다 아빠는 할 수 있다 아빠는 할 수 있다 물 받는 데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 받는 데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 받는 데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방향전한 자유자재 오 바둥바둥 오늘 운동 제일 많이 봤어요 그때까지 바람운전 이렇게 칼로기를 뺄 수 있어요 우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리 아기 이쪽 스킬 만족해 이쪽 자, 야, 야! 바냥이 안들었다. 오! 바른다! 연습 풍부! 돌아가서 바로 킵! 오~~ 너무 잘하는거 아니에요? 알았다. 너무 짧다. 저 다리가 너무 길다. 짧둥! 야, 나 이거 봐. 오빠가 이렇게 수영 도와주고 있지? 응! 응! 귀여워. 이렇게 예쁜 Eeny-y 들어가고 싶어? 아이고 목욕은 우리 수영 다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됐다 이제 신나게 수영했으니까 맘마 먹고 코코 자자 따뜻한 물로 해서 그런지 아기가 땀을 엄청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유 보충을 조금 더 수분 보충해주고 근데 아기가 은근히 생각보다 엄청 잘했어 얘는 원래 목욕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속성 베이빙 잘했죠 잘했죠 수고했어요 수영하면 원래 라면도 먹잖아 딱 그거 하는거지 아이 잘했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